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의 압늑대 전효옥 전 의원이 이재명과 김혜경이를 동시에 거론하며 추석밥상에 부부가 쌍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환상의 커플로 등극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어제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초가 이재명이라며 점점 더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이재명이가 나온 사진과 함께 이번 추석에 저런 사진 안 봐서 다행이라며 이재명은 출석 대신 정치보복이라면서 서면 답변을 냈다죠? 신박한 대응입니다. 라고 비꼬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딱 다섯 줄 일한다. 구구절절 정치보복과 탄압, 전쟁론을 설파할 법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답은 다섯 글자 이재명 구속이라며 게다가 초대형 악재가 또 터졌다. 쌍방울의 빼박 변호사 비용 이체보다 더 크다고 이화영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 쌍방울 벅칸 쓴거나 차 얻어 타고 다닌 건 좌파들 거지근성이라고 쳐요라며 아태평화국제회의를 경기도 주체로 열면서 쌍방울이 8억을 지원했다. 이 회의에는 리종혁 등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와서 다들 놀랐지요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문제는 북한 사람들 특히 고위급은 맨입으로 남쪽 행차를 절대 안 한다며 단언컨대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것이다. 황교익이 컨설팅한 북한 대표단 접대음식 이재명 구속사유가 또 하나 늘었다. 형량 당연히 두 자리 숫자죠 라고 이재명의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이재명의를 겨냥해 정말 사기치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줄짜리 답변서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들을 백주 대낮에 소매치기 하듯 속이는 그 배짱도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멘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세계적 연구 대상이라며 노래 가사가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인 것도 모른 채 신나게 춤추며 무작정 백댄서 역할에만 빠져있는 민주당도 불쌍하기는 매한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라고 한심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의는 추석 당일인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날 성묘를 위해서 안동으로 이동하는 도중 유튜브를 통해 깜짝 실시간 방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의 TK 방문은 지난달 28일 당대표 당선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일 경북 포항에서 태풍 흰남로 피해 상황 점검에 이어서 사흘 만에 고향인 안동을 찾은 것인데 이재명의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느냐 저도 추석 쇠로 간다며 미우니 고우니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데 떨어져 있다 보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의 입에서 가족이 제일 좋다 사람이 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공포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했던 짓이 있고 M1 시민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던 자가 자신의 최치권으로 분류되는 유동규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자가 김문기 전 어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자가 사람이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재명의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날 방송에서 두 차례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는데 낙동강을 보면서는 지난 대선 때 TK 표심을 호소하며 열창했던 경북 도민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시절 살았던 집터를 방문해서는 아버지가 농사짓던 장면이 기억난다 아버님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난다며 나훈아의 가지마오 한 구절을 불렀습니다. 이재명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불리는 검찰 수사 등 현안에는 거리를 둔 채 이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에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 일정을 진행을 했고 이후 당 차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는 불참한 채 지역구인 인천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청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를 만나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말이야 민주당과 이재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무슨 국합, 베드캅 요 따위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저게 다 지들이 똥줄이 타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런던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치뤄질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영국에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이 트위터를 통해서 영어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대해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목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인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존엄성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며 여왕의 친절한 마음과 선행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유엔 방문차 미국에 가고 뉴욕에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을 보니까 이재명이 제아무리 만나달라고 간청을 한다고 한들 분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헛된 기대는 접고 자신에게 이어질 검경의 수사나 제대로 똑바로 받고 재판이나 제대로 받을 준비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